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교재는 410쪽 재무제표죠. 410쪽 재무제표 하는거죠. 결산보고서죠. 이거는 결산보고서다. 결산보고서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거죠. 결산보고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는걸까요. 경영자가 그죠. 그 회사의 경영자 경영진이죠. 주인한테 주식회사 주인이 누구죠. 주주죠. 주주한테 보고하는 서식. 보고하는 서식. 양식. 이걸 우리가 결산보고서라는 겁니다. 경영자가 주주한테 그죠. 보고하는 양식이다. 그 양식에는 첫째 재무상태표가 있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그죠. 두번째 손익계산서. 이거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변동표 있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 추석도 포함한다고 그러죠. 그죠. 추석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추석도 재무제표의 일종으로 보고 포함한다. 여기 이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인데.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기본 재무제표 4개입니다.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이거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표죠. 현금 기준. 그리고 재무상태표로 하는 것은 이거는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죠. 자산 A 부채 P 자본 K의 상태를 나타낸다. 자산 부채 자본이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의 차익이 이익이죠. 그죠. 그 차익을 나타낸다. 자본변동표도 마찬가지죠. 그죠.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자본이 증가, 감소, 변동을 나타낸 표고. 현금 흐름표도 1년 동안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의 흐름, 변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차이점. 12월 30일 현재. 이것은 일정 시점이죠. 한 때.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이죠. 여기 다르죠.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은 재무상태표의 한 시점이다. 그죠. 시점. 그래서 일정 시점. 이것은 일정 기간이죠. 그죠. 차이점. 알겠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다. 등등. 이것을 우리는 한 때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태적 보고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이것은 움직일 동작. 1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죠. 동태적 보고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동태적 보고서. 이것은 정태적 보고서다. 이런 구분해서 나타내고. 이것은 재무제표다. 그죠. 재무제표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재무제표가 우리가 말하는 재무회계죠. 결국은 이 작성하는 것이 재무회계다. 그죠. 재무제표 작성은 바로 이 작성에 재무회계가 바로 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그죠. 재무보고. 재무회계.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 이 작성하는 목적은 뭘까요. 왜 이런 걸 작성하죠.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영업해서 1년 동안 수익이 얼마 생겼다. 그죠. 또 1년 후에 우리 재산산 상태가 얼마 증가했다. 이것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보. 이게 회계청 정보입니다. 그죠. 정보. 정보죠. 그죠. 이런 정보를 주주들. 즉, 투자자 또는 채권자 등에게 보고한다. 그죠. 정보를 제공한다 이랬죠. 그래서 이 정보는 물론 이제 이거는 썰모있는 정보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목적으로 이런 정보다. 그죠. 정보는 썰모가 있어야 된다. 정보는 썰모있는 거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썰모가 된다. 그죠. 유용성 있는 정보. 이 정보가 재무제표죠. 그죠. 이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그죠.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 이용하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주주죠. 그죠. 그죠. 이걸 우리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 이랍니다. 주주적 투자자. 또는 우리 기업에 돈 빌리 주는 사람이 있죠. 채권자. 등등 많죠. 그죠. 그죠. 고객, 거래처, 또 정부기관, 세무서 등등 외부정보이용자. 내부정보는 말하면 우리 경영자다 이랍니다. 경영자에게도 보고해준다. 이걸 우리가 외부정보이용자, 내부정보이용자. 이 이용자는 현재 이용자, 현재 투자자도 되고 미래 투자자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앞으로 투자할 사람, 앞으로 돈 빌려줄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국민이 다 해당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이 다 해당된다. 이것을 우리가 정부이용자다. 그럼 유용성 있는 정보라고 그러죠.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썰먹어야 된다. 이 쓸모있는 정보다, 그렇죠? 이런 유용성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특성이 있죠.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근본적 특성이 있다. 두 가지, 근본적 특성이 있고 또 보강적 특성이 있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앞에 보세요. 교재 17쪽에. 17쪽에 와서 그거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 있죠. 회계의 이론적 구조 나옵니다. 17페이지. 이 부분이 이론적 구조에 뒤로 남는 게 보세요. 네모 보다 보면 그 재무복을 위한 개념책에도 나오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22쪽을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아래에 그림 하나 나와 있죠. 그 그림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은 유용한 재무정보에 질적 특성되어 있잖아, 그렇죠? 유용한 정보다. 그 근본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아, 정보로 하는 것은 근본적 특성은 두 가지 있다, 그렇죠? 하나가 목적적합성과 또 충실한 표현 두 가지이고 이 아래에 보면 보강적 특성은 네 개 나와 있죠. 비교, 검정, 적시, 이해,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네 개. 아시겠죠, 그렇죠? 그것도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이 뭐가 있나 하면 세 가지 예적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세 가지 있죠. 또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 있다, 그렇죠? 여기에 첫째 뭐가 있죠? 완전성, 중립성, 그리고 무얼이요. 이렇게 표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포괄적 제약 요인 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전체 이 아무리 좋은 정보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죠? 남아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정보라는 게 결국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아야 되면 정말 해서 내가 100원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수익이 120원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수익이 커야 되겠죠. 100원을 투자해서 이것보다는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돈벌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수익이 생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투자보다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 그게 가장 핵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적이 뭐죠?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최종이겠죠, 그렇죠? 정보라는 것도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결국은 돈이 남아야 되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괄적 요인이다, 알았죠? 이걸 우리가 투자가치, 즉 비용보다 수익이 커야 된다, 그렇죠? 효익, 수익, 효위라고 하는데 크다. 이걸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경제성, 비용, 투자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원가, 투자한 게 원가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렇게 표시했는데 지금은 우리 국제기준에서 그냥 원가다, 이래 버려요, 원가. 이 나타낸 뜻은 이걸 중시했죠, 그렇죠? 원가 이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포괄적 요인은 원가, 투자가치가 원가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 이론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해계상 근본적 특징이 어느 거냐?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그렇죠? 목적적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예적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또 완전성, 중립성, 무얼이요? 포괄적 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정가능성, 적실성, 이해가능성, 네 가지, 아시겠죠? 이거는 좀 찾아보고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한 게 23쪽부터 나옵니다. 설명이죠, 그렇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일단 유용성에 대해서 알았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보, 정보가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이거, 그렇죠? 그 요소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요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회계정보라는 게 바로 뭐냐? 재무제표다. 재무제표죠. 이게 회계선 정보다. 이 재무제표의 요소, 요소가 뭐냐? 요소는 결과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그렇죠?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 금액은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인식과 측정이다, 이거죠?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을 언제 인식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그 효익이, 이게 효익이, 그렇죠?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렇죠?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유입.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을 신뢰수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 효익, 유입, 측정. 그래서 이 효익이라는 건 돈,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렇죠? 자산, 부채는 반대로 나갈 가능성, 알았죠? 유입하는 건 돈 온다는 건 이거, 이거. 자산과 수익은 유익 가능성, 반대로 유출했다, 그렇죠? 나갈 가능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부채와 비용을 말하죠, 그렇죠? 나갈 거. 유입, 결국은 자산, 우리는 자본이라는 것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면 이 차익이 자본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다. 그러면 자산과 수익은 들어와야 되고 부채와 비용은 나가죠, 그렇죠?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렇죠? 이걸 측정한다. 인식하고. 그럼 금액은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렇죠? 측정은. 이 측정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원가. 지득 원가로 장부에다가 그냥 놔둘 거냐. 이걸 시가가 변동이 생기면 바꿔 줄 거냐. 여러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5월 1일 날 건물 하나 샀다, 100억에 샀다, 100억에. 12월 말에 시가가 이게 130원 되었더라. 우리가 장부에다가 이렇게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그렇죠? 매년 장부를 작성하는데 건물을 사왔잖아요, 그렇죠? 건물. 장부에 표시해야 되죠. 건물을 표시하는데 원가 그대로 둡니다, 100원, 그렇죠? 금액이 변동해도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대로. 그냥 100원 그대로. 주는 걸 무슨 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를 그냥 주는 게 원가법, 알겠죠? 이건 무시한다. 금액 변동은 무시하고. 이걸 그대로 두는 건 무슨 법? 원가법. 이걸 시가를 바꿔주는 건 무슨 법? 시가법. 여기 바뀌었다. 130원은 고쳐줘야 되지. 130원은. 여기 또 90원 됐다. 고쳐야죠, 그렇죠? 또 120원 됐다. 만약에 80원 됐다. 고쳐주는 거예요. 시가로. 이렇게 시가로 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금액 변동 이렇게 수정하는 걸 뭐라 한다? 시가법. 알겠죠? 원가로 두는 걸 뭐라 한다? 원가법. 알았죠? 시가를 바꿔 보면 무슨 법? 시가법. 이걸 이제 우리가 치이더 원가로 둘 거냐? 시가로 바꿔 줄 거냐? 결국은 우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가로 두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를 합니다. 치이더 원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역사적 원가. 이미 샀다는 건 벌써 과거잖아. 그렇죠? 과거 원가다. 이렇게 봅니다. 시가라는 건 현재잖아. 그렇죠? 현행 원가. 그래서 우리가 시가는 현행 원가다. 미래, 돈 받을 돈. 5년 후에 받을 돈이 100원이다. 오늘 가치 얼마고 그게 뭐죠? 현재 가치. 그렇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알았죠? 미래 받을 돈이. 우리가 장부상에 5년 후에 기계를 팔았다. 5년 후에 받을 돈이 100원이다. 그럼 오늘 받으면 얼마고 오늘 가치는 뭘 안다? 현재 가치. 그리고 실현 가치. 돈 들어올 돈. 내가 100원어치 팔았는데 돈 떼일 돈이 한 30원.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게 30원이다. 그러면 실제 받을 돈 얼마? 70원. 이걸 실현 가치. 현재 가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모두 시가의 의미다.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여섯 원가 나오거든. 아. 치도 원가. 그렇죠? 현행 원가나 현재 가치나 실현 가치 나오면 아. 시가 쪽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부에다가는 원가를 그냥 둘 거냐. 시가로 바꿔 줄 거냐. 두 가지 다. 치도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적죠? 이런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기본 과정이 있다. 뭐뭐라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뭐라면은. 뭐뭐라면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을 열심히 한다면은 합격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가정이죠. 가정. 뭐라면은. 항상 전제조건이다. 그렇죠? 공정이라 하기도 하고. 가정, 가설. 열심히 해야 합격하죠. 그렇죠? 결석 안 하고. 그렇죠? 열심히 복습 반복해야 내 것 되잖아. 그래야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올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합격할 겁니다. 기본 과정이라 합니다. 뭐뭐라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항상 기본 과정이 뭐냐.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기업이 계속된다는 과정이죠. 계속 기업. 기업은 청산기업이 아니고 계속된다는 과정입니다. 기업을 오늘 만약에 문 닫는다. 그러면은 이런 치도 원가를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시컬해야 되지. 오늘 현재 가치. 오늘 문 닫는데 옛날에 얼마 주고 샀는지 아무 필요 없잖아. 그렇죠? 현재 가치로 책상이 얼마인지 의자 그러면 알아가지고 주주들한테 이걸 청산 배당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치도 원가라 하는 것은 계속 기업의 이 가정을 정당화하는 원가 개념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기본 과정이다. 그렇죠? 요소는 자산무제품부터 아는 거고. 그렇죠? 인식, 적정, 과정. 알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럼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 원칙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K, 코리아. 우리나라가 선택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리포팅, 스탠다드, IFRS. 그렇죠? 여기 뭐죠? 국제회계기준. 우리가 하는 것이 국제회계기준이다. K, I, F, R, S. 원칙은 법이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회계처리기준이죠. 그렇죠? 기준인데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법에는 없어도 예외로 인증해 주는 것이 있다. 예외.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회계관섭입니다. 회계관섭. 회계관섭도 법에 없어도 인정해 준다. 회계관섭. 그럼 우리가 회계관섭으로 인정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왔던 보수주의 기억나죠? 이것이 회계관섭입니다.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A안을 선택할 건지 B안을 선택할 건지 C를 선택할 건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A, B, C 중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 회사는 이 중에서 이익이 가장 낮은 쪽. 이익이 가장 낮은 쪽을 선택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을 선택한다. 그렇죠? 초기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보수주의다. 보수주의를 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익이 어떤 쪽이다? 적은 쪽. 알겠죠? 초기에 이익을 적은 쪽으로 선택한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알았죠? 보수주의. 두 번째는 중요성에 따라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중요성.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중요성 하면 우리가 어떤 우리 회사는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대형 사우나장을 하고 있다. 사우나. 큰 사우나. 기업이에요. 기업. 그렇죠? 여기 보면 24시간 켜놔야 되잖아. 그렇죠? 전기로 많이 나오죠. 수도료. 이게 말하면 원가에 많이 차지합니다. 수도료, 전기로. 사우나장 가보면 그렇잖아. 사우나장에 다른 뭐 들어간 뭐 있어요. 물하고 전기지 뭐. 그렇죠? 이런 거는 따로따로 구분해야 되지만 우리 학원에는 이게 많이 비중을 차지 안 하잖아. 이런 거는 묻고서 뭐라고 하죠? 수도광열비. 금액이 크면 나눠주고 금액이 적으면 한 팔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중요성. 중요성. 중요성에 따른 회계처리이다. 이렇게. 이거는 금액이 크고 적고에 따라 가지고 기업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성이다. 이것도 크게 두고 구분합니다. 원래는 이게 질적 중요성하고 양적 중요성이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이거는 금액의 크기다. 금액이 크다 적다. 이런 게 양적 중요성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적더라도 다른 계정에 통합하지 말고 별도로 표시해 주세요. 그게 질적 중요성입니다. 이런 게 금액에 대해서 크다 적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모두 이거는 중요성에 대한 거다. 알겠죠? 금액이 크다 적다.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회사가 재산이 얼마냐? 천억입니다. 천억. 천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4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식목일이죠. 식목일날 나무를 심기 위해서 묘목을 20만 원씩 사왔다. 묘목. 사고 나서 이걸 그냥 비용 처리해 버렸습니다. 장부상이 그냥 비용 떨어버렸다. 이런 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성.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천억짜리 회사에서 묘목을 사고 나서 비용 처리했다. 알겠죠? 이런 거. 금액이 상당히 적잖아. 비용 처리했다. 이런 게 중요성. 이 금액이 크면 뭘 처리해야 될까요? 자산 처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성이다. 그리고 또 관행. 업종별 관행도 중소해 줍니다. 관행. 백화점에 가면 맥가, 환원법 같은 거. 관행. 은행의 현금 기준이다. 관행이죠. 이런 오래된 우리 회계 관습도 인증해 준다. 이게 우리 회계 원칙과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걸 제가 간단히 했습니다. 유용성과 정보를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체계화했다. 체계했죠. 그렇죠? 체계화. 개념을 체계화했다. 이거 우리가 재무회계다.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를 하는 건데 이게 개념체계다. 그렇죠? 이런 개념체계는 우리 IFRS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의 기준과 개념체계는 서로 내용이 같아야 되겠다. 그렇죠?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이나 이런 개념체계는 서로 내용이 상통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다리더라. 이게 만약에 서로 상충 서로 충돌한다. 틀리더라. 그럼 뭐가 우선할까요? 법이 우선할까요? 개념체계가 우선할까요? 법이 우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법이 우선한다. 알았죠? 이게 만약에 내용이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이게 우선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법이 우선한다. 이 법이 우선한다 이게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나왔었고 세무사 시험에도 나왔었고 감정평가자 시험에도 나왔고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모든 시험에 다 나왔었죠. 그렇죠? 이게 상충 아니면 개념체계가 우선한다. 틀렸잖아요. 법이 우선한다. 그럼 이런 개념체계는 왜 했느냐? 왜 이렇게 개념체계를 만들었느냐? 목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개념체계를 한 것은 일관된 지침, 기본적인 방향 제시 이런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인데 이것은 법에서는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지침을 준다. 기본적인 방향 제시다. 누구에게? 첫째는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그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 누구죠? 경영자. 이것도 우리 선생님이 나왔었죠. 그렇죠? 누구냐? 경영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인에게 일관된 지침이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런 재무제표를 개념체계화했다. 이 내용들. 이 내용들입니다. 이게 유용성과 정보에 대한 기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감사인에게 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 작성하는 사람은 경영자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알겠죠? 이게 개념체계의 목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인이 우리가 해계에 감사를 하죠. 그렇죠? 해계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 의견은 네 가지가 있는데 잘 됐다. 잘 됐다. 그렇죠? 한 번 흠집 없이 잘 됐다. 그걸 뭐라고 하냐? 적정의견이라고. 이 의견을 내는 게 네 가지입니다. 적정의견이다. 약간 잘못됐다. 그렇죠? 약간. 아래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죠. 그렇죠? 다음 지적사항이 1번, 2번, 3번, 몇 개 나왔다. 그것은 몇 개 한정되었다. 한정의견. 아래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잘 됐다. 그렇죠? 두루두루 많이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다. 이것은 안이풀적이었습니다. 부적정의견. 이거는 이제 많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부적정의견. 알았죠? 부적정의견. 그런데 이제 감사를 하러 갔는데 피감사인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감사자로도 안 주고. 그래서 감사는 못했다. 이것은 의견 거절이죠. 의견을 표명할 수 없잖아. 의견 거절이다. 이런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이 되면 바로 세무감사 들어갑니다. 기업에는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은 세무감사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것 네 가지가 있다. 그렇죠? 잘됐다. 적정의견. 조금 잘못됐다. 한정의견. 많이 잘못됐다. 부적정의견. 의견에 대해서. 그렇죠?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의견 거절 네 가지. 이게 시험에 네 번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알겠죠? 이게 우리 말하면 회계의 기본적인 이론 부분이다. 보실래요. 이론 부분. 이것은 계산 문제와 관련이 없잖아. 그죠? 이론 부분이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해마다 문제가 몇 문제씩 나옵니다. 적어도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는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그렇죠? 유용성. 근본적 특성. 이런 건 안개일이잖아. 보왕적 특성. 이런 거. 이것도 몇 번 나왔었죠. 가정계속기업이다. 그렇죠? 보수주의. 이런 거는 이익이 적은 쪽. 초기. 물론 초기다. 이익이 적은 쪽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 알겠죠? 그죠? 재무제표. 이 부분이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 뒤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다시 410쪽으로 보세요. 앞부분 아시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 핵심적인 거 아시겠고. 410쪽에 보면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죠?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410쪽에 보시면 그 재무제표의 목적이다. 목적은 바로 우리가 유용한 정보제공이다. 재무제표의 범위는 이런 게 있다. 알았고. 그 3번에 보면은 표시정보의 재무제표 표시정보로 나와 있죠. 잠깐 이거 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작성하는 게 재무상태표다. 주식회사 대전 고시학원 2001년 12월 31일이다. 그죠? 31일이고 여기에 단위는 100만 원 원 표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되잖아요. 그죠? 현금이 5원이다. 예금이 8원이다. 하는 거는 단위가 100만 원 그랬으니까 이거는 5원이 아니고 얼마죠? 500만 원. 800만 원이겠지. 그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걸 말합니다. 보세요. 3번 다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보고기업의 명칭 나오잖아요. 그죠? 명칭은 이해서 두 번째 재무제표가 개별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 그랬죠. 그죠? 그 개별기업이 아니면 뭐 그룹인지 이걸 나타낸다. 표시한다. 이거는 주식회사 대전이라는 개별기업이다. 세 번째. 세 번째 보면 보고기간의 종료일 나오죠. 이런 거. 12월 말. 그죠? 네 번째. 표시통화는 천단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천단 이상으로 이거는 백만단에 표시해 놨네. 우리가 천단이까지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생략할 수 있다. 왜? 이런 거는 금액이 적은 거는 생략하잖아. 그죠? 뒷단이 이거는 500만 원은 그랬지만 실제는 532만 4396원. 뒷단이 있다 이 말이잖아. 이걸 생략한 거잖아. 그죠? 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뭐다? 중요성입니다. 알겠죠? 중요성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다. 생략했잖아요. 금액이 적어서.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단위. 단위는 뭐다? 원. 원 표시했잖아. 그죠? 그죠? 요게 표시 정보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래 제무제표 일반상. 일반. 일반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한 내용이 되니까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KI의 발에서 준수한다. 즉 우리 법을 준수해야 되고. 2번. 모든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한다. 계속 기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발생 기준에 따라한다. 그죠? 요 말 나왔잖아. 발생 기준에 따라한다.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이다. 왜?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그래서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의 해결을 사용한다. 이해되죠? 네 번째. 중요성과 통합표시. 방금 말씀드렸잖아. 전기료 수도를 묶어서 우리가 수도 광열비를 할 수 있다. 그죠? 중요성. 다섯 번째. 상계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알겠죠? 상계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계하지 마세요. 100원이 돈이 들어왔다가 30원 나갔다. 그럼 이걸 상계해버리면 얼마죠? 70원이죠. 그죠? 70원이잖아. 이걸 요래하지 말고 요래하래요. 알았죠? 총액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야 거래규모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상계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비교정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이게 5원이잖아. 500만원. 요래했을 때. 이게 원래이잖아. 원래. 이게 작년에는 4억이었다. 400만원이었다. 작년 이맘때는 요게 9억이었다. 요렇게. 요게 뭐죠? 작년 거잖아. 정기. 요거는 단기죠. 원래하고. 그죠? 우리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요래 합니다. 단기와 정기로 비교할 수 있도록. 요렇게. 알겠죠? 원래 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기와 단기를 같이 나타낸다. 요걸 뭐란다. 비교정보라 이랍니다. 아셨죠? 비교정보. 다음. 뒤로 가면 8번. 표시의 계속성이 나와 있다. 그죠? 계속성. 이런 표시를 우리가 정했으면은 계속 표시 똑같이 하지. 중간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른 걸로 또 바꾸지 마라. 이겁니다. 뭐 100만원 했다가 1000원 했다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다른 걸로 변경하지 말고 한번 정하면은 계속하세요. 그게 계속성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래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거는 됐고. 그 다음에 413쪽에 아래 내려갑니다. 3번 한번 보세요. 그 필요한 것만 제가 좀 체크해 드릴게요. 413쪽에 아래 보면은 3번 나와 있죠. 양가로 3번. 자산부채의 표시방법. 첫 번째. 원칙. 원칙. 우리가 자산부채를 나타낼 때는 요래 나타냅니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요거 기준은 몇 년이죠? 1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요래 나타내는 게 원칙이다. 그 예외가 있다. 예외는 뭐냐. 유동성 순서에 따라 나타내는 방법. 또는 일부는 유동과 비유동. 일부는 유동 순서다. 그죠? 요걸 짬뽕. 요거 우리가 혼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칙은 뭐다? 유동과 비유동. 알았죠? 예외는 현금이 빠른 순서. 유동성 순서로 나타내고. 이걸 일부는 유동과 비유동. 일부는 유동 순서로 할 수 있다. 짬뽕 할 수 있다. 혼합법. 이게 시험에 원칙은 유동성 순서다. 틀리잖아. 그죠? 원칙은 항상 뭐다? 유동과 비유동이다. 이해 되죠? 그죠? 유동과 비유동이 원칙이다. 요거 하나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고. 지금 넘겨보세요.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419쪽으로 가보세요. 419쪽에 보면 거기에 8번에 보면 비용의 분류가 나오죠. 비용의 분류. 그거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다. 그죠? 우리가 수익 얼마. 여기 비용 얼마 적어주죠. 이거 뺀 걸 뭐라고 하죠? 단기순위를 하죠. 수익에서 비용으로 단기순위를 하죠. 비용을 우리가 비용 계정을 나타낼 때. 이거 있잖아요. 그죠? 비용을. 이래 펴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할게요. 이 비용을 나타낼 때 이래 나타내잖아요. 잡비 얼마. 그죠? 얼마. 뭐 광고료 얼마. 그죠? 또는 뭐 잡비 얼마. 또는 소모품비 얼마.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죠? 원래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원래부터 잡비, 광고료, 소모품비, 임차료, 이자 비용. 이런 계정과목 별로. 그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 방법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건데.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성격별 분류다. 이래서. 알겠죠? 우리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걸 이제 나눠버렸죠. 하나 더. 기능별 분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거 둘 다 선택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원래 이게 없던 겁니다. 이거는 없던 건데. 이게 이제 국제의 기준이 2011년에 도입되면서 원래 하던 식대로 해도 되고. 이걸 이렇게 보세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걸 나타낼 때 이렇게. 현지에서 물건 사올 때 돈 얼마. 이걸 가져오면서 운송비 얼마. 또 가져와서 팔기 전까지 보관비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 기능별 분류라 이랍니다. 알겠죠? 분류를. 그리고 이런 따로 다 이렇게 개정과목이 되어 있잖아요. 잡비, 광고료. 원래 하던 식대로 하는 걸 무슨 분류? 성격별 분류. 이걸 이제 말하면 그죠? 어떤 과정별로 나눠버렸죠. 나눠가지고 현지에서 사올 때 얼마. 가져올 때 얼마 돈 들어갔고 보관할 때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구분한 걸 무슨 분류? 기능별 분류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랍니다. 기능별 분류를 이렇게 부인했을 때는 이때 여기에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이걸 다시 이 속에. 이거 있잖아요. 이 속에 잡비가 얼마 들어갔고 광고료 얼마 들어갔고 소비 얼마 들어갔고 이걸 또 나눠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또 잡비가 얼마 광고료 얼마 소품이 얼마 여기에 또 잡비 얼마 광고료 얼마 이렇게 구분하랍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비용을 분류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분류?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어느 게 복잡죠? 이게 복잡잖아. 그렇죠? 이게 복잡지만 이게 우리가 복잡지만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다 더 무슨 정보 될 수 있다. 유용한 정보가 된답니다. 우리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는 그렇죠? 묶음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서면 우리가 보기에 편하다 이 말이죠.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다 더 무슨 정보다? 유용한 정보다.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다시 또 이걸 뭘 해줘야 된다? 무슨 분류로? 이걸 뭐라 그랬죠? 성격별로. 이래서 다시 재분류해야 된다. 그렇죠? 재분류. 다. 여기 세 가지. 그렇죠? 여기 시험에 세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있다. 그렇죠? 성격별 분류만 인정한다. 틀렸잖아. 뭐 분류? 성격별과 뭐가 있다? 기능별. 두 가지. 어느 게 유용한 정보다? 어느 거? 기능별. 기능별로 했을 때는 다시 뭐라 해줘야 된다? 성격별로 재분류. 이거 시험에 성격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기능별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틀렸죠? 기능별로 했을 때 뭐라 한다? 성격별 재분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주요한 정보다 말을 딱 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세 가지만 아시면 되죠? 다음 뒤로 갔습니다. 다른 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426쪽에 가면 우리 재무제표에서 알아봐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거 이거 이거. 알겠죠? 여기에 대한 것. 이 재무제표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잘 나오죠. 지금까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 부분이고 알겠죠? 이론 부분인데 이거 현금 흐름표 그 내용이 교재 보면 426쪽이다. 그죠? 426페이지. 이게 다음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다운되네요. 이제 1 pseudo unbel 아 1 2 2 10 감사합니다.